매원님 잘 꺾었어요 바위 왼쪽 바위 왼쪽 아 조금 위로 덜컹 잘 들어갔어요 그러나 너무 깊게 넣었어요 깊게 오늘 새 신발 씻고 나왔어요 잘 들어갔고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침착하게 힘을 모아야 돼요 속도를 살짝 내고요 마지막 꼴대를 마지막 어렵죠 벌써 흔들렸어요 마지막 꼴대를 앞에 두고 꼴키파한테 맡겼습니다 많이 늘어서 나타났어 힘있게 밀어붙이고 좋아요 정확히 맞히면 맞아요 가요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레오님 그 꼴대 바뀝니다 경로 이탈을 하셨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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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빠르면 안되구요 좋아요 잘 들어왔는데 빠르면 안돼요 어! 어! 어휴! 밀었으면 되는데 좋아요 잘 들어왔구요 아이고 물렁거려서 호핑은 금지에요 좋아요 이 바이크가 이거 하면 대박이구요 아 갓도 안나와 어필리 아 좋아요 될거같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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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빠른데 나무 넘어가도 된대는데 나쁘지 않아요? 도마스님 이거 하면 대박입니다 어 도마스님 이거 하면 대박입니다 어 아 아 밀려버리네 왜 안들어가냐 저저봐요 저 백크가 없어요 백크가 어 백크 각이 안나와 오! 성공했습니다 오 필리 됩니다 돼요 봤죠 됩니다 네 잘 잡았어 지금 코스를 잘 보셨으면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됐어 됐어 어디야 아리켜줘 좋아요 좋아요 어필리 못쓰겠어요 난 이제 꺾었어요 꺽쇠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너무 빨리 많이 꺾었어요 많이 꺾었어요 잘 들어온거 아 물렁이 물렁이 아 조금 빨리 꺾었어요 네 조금 빨리 꺾었어요 아 코스이름 후벼파 이게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있어갖고 이게 좀 안높아보여서 제가 여기를 좀 팠어요 후벼팠어요 아 전혀 관계없는 흙은 어디야 관계없는 흙은 어디야 되게 높아보여 그래서 자 코스이름 후벼파 좋아요 나만치 않아요 나 왜 여기 못돌져 좀 더 오래지 아 하필리 후벼파 코스 아 코스이탈 개그자 아 아 너무 웃겨 아 아 너무 웃겨 여기까지 와요 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잘못 들어간 이유가 알았어요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아 알았어요 무서워 근데 어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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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폐가 잘 안풀리고 있어요 어필리 근데 지금 코가 안 넘어졌어 아 일부러니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선촬영 후 구조 허필 좋아요 갔어 오우아 sw Girl 성공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잉 아잉 토마스님 이 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엄청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왔어요 도마스님 앞바퀴가 여기까지 닿아 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한 번 닿았네 이제 한 번 닿았어 잘못 들어가더라도 일단 들이대야 겠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게 엇박쳐 안놀리더라고 오우 좋다 좋다 좋아요 아파 발이 안맞아 안쪽으로 됐다 그렇지 오우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그거네요